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제이디원씨입니다 선수 입장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인 아이돌 제이디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신데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처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첫 출연이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데뷔를 하게 된 신인 아이돌 제이디원이고요 신인이라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이디원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저를 개발하신 분이 이제 정동원씨인데요 정동원씨의 스펠링을 따서 아마도 제이디를 하고 원은 제가 첫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제이디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제이디2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자님이 욕심이 좀 있어서 제이디10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이디10까지? 와 개발자님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정동원씨가 만드셔서 그런가 좀 정동원씨를 닮기도 했네요 아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뭐 조금 닮았다는 거에 대해서 막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진 않죠? 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만족하신가요? 닮았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 만족은 아니지만 또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홍미정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8시 퇴근이라 퇴근길에 늘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이디원 덕분에 일찍 퇴근해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이쁜 은빈님 보고 좋으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제이디원님과 함께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또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AI 신인 솔로 아이돌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충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충전을 하긴 하는데 밥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져서요 와우 그럼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은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떡만둣국을 먹었고요 이야 맛있는 거 드셨네요 네 뭐 인간 세상이 왔기 때문에 뭐 인간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대부분 다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간들이 막 괴롭힌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아 그러진 않습니다 또 로봇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오 다행입니다 아 근데 AI가 떡만둣국을 혹시 그럼 맛은 좀 느끼시나요? 아 고소하더라고요 이야 고소하다는 것까지 입력을 시켜놨네 정동원씨가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몇 살이신 거예요? 저는 생일 이제 2023년 11월 10일로 돼 있어요 작년에 태어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산지 얼마 안 된 어 그러네요 네 근데 산지 얼마 안 됐어도 뭐 AI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김영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 우리 제이디원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앗 동원이다 아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느끼시나 보다 아 맞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닮아가지고 맞아요 오해를 되게 많이 받고 또 오늘 제가 음악방송 가서 처음 이제 데뷔를 했는데 다들 정동원씨인 줄 알고 이제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 좀 재미있게 재치있게 좀 받아주신 편인가요? 아니면 아 저는 아 물은 물 안내하라고 하나요? 아니요 재치있다기보다는 저는 정말 정동원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는 제 이름은 제이디원입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 하고 먼저 인사하고 우와 그렇군요 좋습니다 변은미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개발자 정동원 대단하신 분 이렇게 멋진 AI 아이돌을 탄생시키셨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네요 눈 그 동공 색깔도 진짜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파란색이에요 네 이 색깔까지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도 좀 신기합니다 아 좋겠다 태어났는데 이렇게 잘생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곡을 발표하셨는데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데뷔곡 오늘 나왔는데요 제목은 Who Am I? 라는 곡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곡인데 제가 이제 컨셉상 로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에 떨어져 있었고 내가 갈팡질팡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 자신을 답답해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누구세요? 제디원입니다 제디원입니다 아 네 어 안 넘었네요 네 엄청 유명한 작곡가 안무가님이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네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셨나요? 네 일단 저의 데뷔곡을 만들어주신 작곡가님은 라이언 전 작곡가님이신데요 아 네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곡을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안무팀은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요 모프 안무팀의 정말 멋있는 분들이 저의 안무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봉윤정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제디원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제디원 오늘 음박 무대 떨렸나요? 떨리셨나요?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 AI도 긴장을 하고 막 그래요? 이 부분 낚였네요 아 AI는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AI는 설정된 값으로 그냥 설정된 만큼만 무대를 하기 때문에 떨린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쵸? 아 제가 또 착각할 뻔했네요 되게 잘하시네요 아 이번 신곡 정동원씨는 또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동원씨가 춤을 넌 아이돌이기 때문에 나처럼 춤을 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정동원씨도 되게 잘 추시던데요? 아 근데 저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역시 또 AI 답기 좋습니다 의견 차이 이런 건 없었나요? 어 의견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태어나니까 이미 그냥 개발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태어난 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주인이 받길 확률도 있나요? 어... 뭐 어디 팔려간다던가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왜냐하면 개발자님께서 설정해 주신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키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180이나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네 조금 괜찮았을 텐데 아 아쉬움이 좀 있구나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1862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D1이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15살인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D1씨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14년 더 많이 사셨네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신곡 포인트 안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일단 포인트 안무는요 네 이게 가사에도 나오고 곡의 제일 큰 하이라이트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Who am I 이게 딱 곡 제목과 떨어지는 가사라서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네 요게 포인트 안무입니다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쉬워 보이는데 쉬워 보이는데 쉬워 보이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근데 뭐 AI는 어려울 게 없죠 뭐 입력값을 저는 입력값대로 해서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아 다른 분들이 동원씨는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정동원씨가 아니라 정동원씨가 제작한 AI JD1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짜 닮으셨고요 또 계속해서 JD1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1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집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희는 JD1의 Who am I 듣고 올게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난 누군지 JD1의 Who am I 듣고 왔습니다 윤명선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JD1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우리 남편이 정동원씨한테 저를 뺏겼다면서 JD1은 그러지 말라 하달라고 부탁하네요 아 정동원씨께서 네 그 이제 마음을 빼앗으셨나봐요 그러니깐요 정동원씨가 보니까 네 이런걸 잘 하더라고요 아 여심 여심을 잘 가져가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능력을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자기만 하려고 저는 그래서 잘 이런걸 못해서 아마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아이돌이시긴하니까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좀 가져오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저의 능력이 탑재가 안된 것 같아서 정동원씨한테 한번 조만간 업데이트를 한번 해달라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뀔 수가 있네요 또 선배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이니까 아 네네네 갑자기 제 조언이 되버렸네요 아 네 일단 남편분께서 죄송하구요 네 채유디 채유디언스님께도 네 곧 가져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82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디원이는 얼굴이 작은건가요 손이 큰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얼굴이 작으신 것 같고 제가 봤을때 얼굴이 정말 작고 그 얼굴에 비해서 그냥 손가락이 기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비율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엄청 네 네 아 근데 근데 실제로 보니깐 얼굴이 더 저보다 훨씬 작으셔서 아 아닙니다 진짜로 뭔가 진짜 아이돌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럼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 저도 아이돌인데 이제 막 왔으니까 이제 많은 아이돌분들은 못뵈서 아직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네 또 아무래도 아이돌로 만드셨기 때문에 네 정도원님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싶네요 아 그런 점은 또 감사하네요 네 좋습니다 1647님의 사연 jd1님이 읽어주세요 네 캬 오늘 디원이 나와서 라디오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디원이 노래 음색 비주얼 미쳤따리 오 진짜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색이 너무 좋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이돌로 데뷔를 하셨는데 네 어떠신지 또 고민같은게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오늘 첫 무대를 어 네 이제 해봤는데 네 정말 카메라를 아무리 춤추면서 찾으려고 해도 어렵죠 안 보이는게 조금씩 있더라구요 네 왼쪽에 지미지 카메라 안보이고 네 그래서 빨간불 들어오는걸 아무리 찾아도 어렵더라구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타이밍도 맞춰야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리허설 했던거 보고 계속 이렇게 보는데도 네 좀 본방 때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아 하지만 우리 팬분들은 또 그것마저 귀여워해주시고 좋아하셨을거에요 또 신인이니까 네 좀 조금 귀여운 실수였다고 봐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실수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보통 AI는 실수를 잘 안하던데 아 배터리가 조금 모자랐나봐요 그랬나봅니다 네 지금 충전하고 오셨죠? 네 함성소리를 많이 받고와서 제가 함성소리로 충전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기보다 함성소리로 충전을 해서 네 함성소리를 충전하시는구나 또 네 지금은 95% 남았네요 아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도 라디오 끝날 때까지는 방전은 안될 것 같아서 맞아요 다행입니다 네 또 아이돌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많이 참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일단 일단 저는 솔로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노래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혼자 다 해야 되고 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끝까지 주목이 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솔로로 활동하신 분들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어 솔로 가수분들을 많이 보셨구나 네 그럼 혹시 뭐 그룹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순정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이디원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고릴라 앱 다운받기를 잘했네요 오늘 이렇게 제이디원씨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아는 정동원씨랑 많이 비슷해서 너무 좋아요 오 또 정동원씨랑 비슷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고릴라 어플로 또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제이디원의 모습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박지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이디원님 제이디원님 오오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쵸 또 음방에서 응원봉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네 그러면 응원법 같은 것도 혹시 예상이 있나요? 어 응원법도 아직 제가 막 응원법 이렇게 다 같이 외칠 만큼 팬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오 좋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음방 하셨으니까 더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에이아이 아이돌 제이디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궁금한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1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건데요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에스파 선배님들의 드라마입니다 오오 신청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무대를 한 프로의 무대를 한번 봤었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좀 빠져있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에스파의 드라마 듣고 올게요 1, 2, it's time to go 1, 2, it's time to go 1, 2, it's time to go 2의 억섬 남아서 난 깨버렸지 1, 2, it's time to go 2의 억섬 남아서 난 깨버렸지 고기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AI 아이돌 제이디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방을 해서 그런지 팬이 엄청 생기신 것 같아요 고릴라 게시판이나 문자 게시판에 팬이라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무대를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신인치고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신인치고는 정동원 씨가 잘 만들어가지고 또 연습을 많이 시켰나보다 하루만에 팬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서미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이디원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궁금해요 소망 소망? 저는 저희 개발자님이 콘서트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이디원 단독 콘서트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또 말씀해주셨는데 개발자님께서 매년 또 연말에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이디원은 몇 월 정도에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제이디원은 제가 데뷔를 이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딱 이 시기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월 정도? 오 좋네요 데뷔를 했는데 딱 빠른 시간 안에 콘서트를 열었다 이렇게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네 와, 그럼 근데 제이디원으로서 이제 앨범을 좀 많이 내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이번 활동 끝나면 바로 또 다음 거 준비해야죠 와, 진짜 바쁘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8100님의 사연입니다 에이아이인데 수영 가능한가요? 만능 에이아이 제이디원이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 궁금하네요 수영이요? 일단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어, 안에도 그렇고 네 되게 바깥으로도 그렇고 인간과 정말 가깝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 숨도 한 10분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 방수 기능까지? 아, 그렇죠 요즘 휴대폰도 방수가 다 아, 되죠 되죠 잘 되니까 10분이면 거의 그 괴물인데요? 아, 그렇죠 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가능하죠 아, 아니 어떻게 만든 거지?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 자본이 조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정동원님께서 얼마나 쓰신 걸까요? 아, 정말 업데이트 한 번 하는데 억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아 아, 정말 통이 크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통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수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시연님의 사연 제이디원님이 읽어주세요 네 저는 12살인데 우리 엄마는 정동원을 좋아하고요 저는 제이디원 좋아하려고요 이야아 잠깐만 12살이면 아무튼 제이디원님보다 많이 사셨네요 그쵸 네 저보다 형님, 누님 되실겠네요 와, 어머니는 또 정동원씨를 좋아하고 어 또 우리 자녀분은 또 이제 제이디원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으로도 같이 좋아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것도 개발자님이 바라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아, 개발자님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리 좀 하나 나오면 저도 거기도 저는 제이 저는 제이비원 제가 음비니까 네 초반에 하면 조금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이비텐으로 갈게요 저는 아, 제이비텐으로요? 네네, 열 번째 정도 만드시면 그때 연락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현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뮤직비디오 스페인에서 찍었던데 스페인 어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일단 스페인 정말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네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거리가 깨끗하다 해야 되나 네 좀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었고 또 되게 고객분들이 성격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맞춰주셨고 또 거기 가서 현지 노래도 음식? 노래요? 네, 현지 노래도 아, 노래? 커버도 하고 또 음식도 그쪽 현지 음식 먹고 했었는데 되게 기분 좋게 촬영했어요 오, 잘 맞았어요 음식은? 조금 짰어요 아, 짠 것까지 느낄 수 있구나 아, 그렇죠 맛도 다 고소한 것도 느끼니까 이제 맛까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좋습니다 3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정동훈씨의 또 다른 자 제이디언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문자 주제입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사람이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면이 있는데 평소에 얌전한데 운동만 했다면 승부욕이 폭발한다던가 평소 이미지와 전혀 다른 취미를 갖고 있다던가 하는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17 제보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이디언씨는 아무래도 정동훈씨의 또 다른 자아인데 같은 듯 다른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은 부분도 궁금하고 다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같은 부분은 일단 아무래도 겉모습적으로 키도 일단 똑같고요 좀 개발자님이 나보다 크게 만든다고 자존심 상해 하고 저를 똑같이 아 그랬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도 똑같고 일단 목소리도 똑같고 비슷하게 네 그런 부분은 똑같은데 다른 부분은 그런 거 빼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동훈씨가 나보다 좀 잘나기는 안 만드셨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키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셨으면 네 좀 더 멋있었을텐데 실례가 안된다 혹시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75 정도 됩니다 어 크네요 큰가요? 그럼요 충분하죠 아니 요즘 보는데 네 어 되게 키가 다들 아 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저는 작다고 느껴가지고 근데 저는 만약에 동원씨가 키가 컸다면 이건 진짜 너무 욕심이에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동원씨가 아니죠? 동원씨? 동원씨가 누구죠? 아 그니까요 아 제이디원씨 아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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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다른 세상에 또 와가지고 네 제이디원씨가 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가진 게 많잖아요 아 만족하세요 지금에 만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한 살이니까 더 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 더 컸으면 너무 좋겠네요 조금 네 많이 충전해요 이제 팬분들의 함성소리로 또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충전을 많이 하면 또 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김귀희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네 네 올해 여섯 살인 저희 딸이 디원님 나이 듣고 나보다 어린데 말 잘하네? 라고 하네요 아 또 AI이기 때문에 네 나이는 어려도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네 네 누나네요 그렇죠 여섯 살이면 오 여섯 살이면 많이 또 누나죠 네 좋습니다 박명서님의 사연인데요 JD1 회색 좋아한다는데 팬덤 상징색도 회색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로봇으로 처음 제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이제 뭐 이런 외형적인 색깔이나 이런 걸 넣기 전에 네 저도 안엔 철이 들어가 있는 회색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의 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회색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회색인 거구나 네 조금 슬픈 사연이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네요 네 그래도 또 본 모습마저 분명히 사랑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동원씨 근황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정동원씨 근황 들으신 거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정동원씨는 뭐하고 지내세요? 일단 개발만 하시나요 요즘에? 지금은 정동원씨가 비숙인 거 같아요 네 저를 개발하시느라 너무 힘드셨다고 아 네 뭐 놀고 계신 거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푹 쉬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정동원씨는 혹시 뭐 새해를 어떻게 보냈다던가 뭔가 결심을 했다던가 새해에 이런 것도 전해드린 거 있나요? 어? 정동원씨가 정동원씨가 이번 연도도 연말에 콘서트를 하고 새해에 보니까 부산에서 연말 콘서트를 또 하셨더라고요 아니 정동원씨 진짜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새해를 부산에서 보내신 걸로 알고 계세요 아 부산에서 보내셨구나 네 떡국은 드셨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요 떡국 제가 요리도 잘하거든요 아 그쵸 뭐 만능이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떡국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아니 떡만 떡만 넣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드세요 개발자님이랑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정동원씨와 제이디원이 같은 날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팬들은 어딜 가야 될까요? 제이디원씨 어 뭐 제이디원인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은 저거에 올 것 같고 뭐 정동원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동원씨한테 갈 것 같고 아 어딜 가도 크게 상관없나요? 네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오 근데 저한테 조금 더 와줬으면 개발자님이 조금 더 배가 아파하지 않을까 아 그럴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또 신인이시고 하니까 그렇죠 정동원씨가 질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나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제보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또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번엔 어떤 곡이죠? 네 이번 곡은 정국 선배님의 스탠딩 넥스트 유 라는 곡입니다 신청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말 글로벌하게 너무 멋있으시고 또 솔로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도 라이브하고 춤추고 하면서 되게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유 듣고 올게요 네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유 듣고 왔습니다 그럼 나에게 이런 모습을 소개해볼게요 이여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여리여리한 편인데 회식 때 노래방에서는 180도로 목소리가 중저음으로 바뀌어요 다들 또 다른 목소리라며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저도 그런 제 목소리에 놀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즐기시다 보네요 노래방에서 본인이 약간 내려놓으면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쵸 좀 아무래도 노래방 가면 흥이 막 하드니까 그쵸 그쵸 노래방 좋아하세요 제이기호님 저도 노래방 좋아합니다 어 가면 뭐 애창곡 꼭 부르는 곡 있나요? 애창곡이요? 네 전 되게 다양하게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발라드 같은 거 이제 좀 심취해서 막 이렇게 눈 감고 부르고 보통 몇 점 정도 나오세요? 아 저는 AI기 때문에 그거 딱 맞춰서 부르기 때문에 딱 100점이 나옵니다 아 대박이다 기계는 기계를 알아본다고 100점을 근데 제이디원씨는 그럼 노래할 때랑 평소 목소리가 조금 다른 편이에요? 어 네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스케줄을 할 때 그때는 조금 이렇게 톤을 높여서 지금도 톤을 높여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집 가면 이제 조금 확 깔아앉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혼자 있을 때는 어 그러면 이제 제이디원씨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녹음을 많이 했잖아요 네 녹음된 본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어땠나요? 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나왔다 하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아 본인이 생각하는 걸 다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어서 너무 부럽네요 좋습니다 오치삼채님의 사연도 읽어주세요 네 평소 말이 없고 멈춘 제가 개발자님인 정동원군 콘서트에만 가면 방방 날아다닐 듯 댄스를 따라 추게 돼요 그 순간만큼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이디원의 콘서트에서도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오 개발자님의 콘서트 후기 혹시 제이디원님도 들은 거 있나요? 아 일단 노래도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장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춤도 커버를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춤을 추는 걸 봤는데 저보다 못 추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발자님이 이 라디오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 지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 자는 시간이구나 일찍 주무시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샐나라의 어린이 현장 반응 같은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현장 반응이요? 네 그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 마시거나 할 때 잘생겼다 정동원 이거를 고객 팬분들이 다 같이 외치어 주시더라고요 그 정동원 씨는 떼창 유도도 잘 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데요? 너무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부르시겠죠? 조금 개발자님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잘생긴 걸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 싶은데 뻔뻔한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김신희님의 사연입니다 성질 급하고 기다리는 건 1분도 못 참는 남편이 하루 종일 낚시하며 기다림을 실행합니다 성질이 급하신데 낚시하실 때는 또 기다리시는 게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J.D.1 씨는 성격이 조금 느긋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급하신 편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아 조금 급하시거나 급하게 행동하다가 막 다치시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어 저는 다쳐도 피도 안 나고 로봇이기 때문에 다칠 일이 없습니다 다칠 일이 없고 누구를 부실 수는 있겠네요 J.D.1 님이랑 부딪히면 안 되겠다 나만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가까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님의 사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원래 아이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J.D.1 님 영상을 J.D.1 님을 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어서 덕질을 시작했어요 J.D.1 항상 응원합니다 오 아이돌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J.D.1 님을 보시고 또 관심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이런 분들이 근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동원 씨 팬분이 오셨던 분도 저한테 조금 다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정동원 씨 근데 활동 진짜 열심히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J.D.1 님께서 또 팬분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데려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집에서 지금 TV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TV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열심히 활동 부탁드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자 5368 님의 사연 읽어볼게요 운전하려고 핸들만 잡으면 달리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아요 나에게 카레이서가 되고 싶은 유전자가 있나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J.D.1 님께서는 한 살이라 운전에 큰 관심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J.D.1 님이 성인이 되셔서 면허를 따게 되시면 운전을 정말 잘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잘할 것 같아요 네 뭐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운전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 J.D.1 님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요? 일단 입력된 값 그대로 무대를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뭐 음이 탈이라든가 그런 게 없겠네요? 아 그쵸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무대를 할 때도 완벽한 무대가 저의 특기인 것 같아요 컨디션을 잘 타지를 않네요 그쵸 컨디션이란 게 없죠 아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앞으로 혹시 만약에 실수가 나오거나 하면 뭐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쵸 배터리가 나갔거나 배터리가 지금 함성 소리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안에서 좀 오래돼서 기계가 좀 고장이 났거나 너와 나의 속도 광고 듣고 왔습니다 7095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TV 보며 쉴 새 없이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상하게 J.D.1 음반 보면서 너무 놀래 입과 손이 얼음 이런 일을 처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고 어르셨나 봐요 그렇다면 작전 성공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정말 성공이네요 무대를 너무 잘하셔서 갑자기 딱 멈추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J.D.1의 무대 오늘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J.D.1과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정말 제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선배님인데 오늘 이렇게 데뷔하고 또 데뷔 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서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또 데뷔 날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돌 데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정동원씨에게도 안무 꼭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개발자님의 노래 듣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정동원씨의 독백 들으면서 4번 암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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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입니다 월을 시작GBH 컷 ㅋㅋ стве Duck 생각보다 사랑이 모두가 많이ировано 에스터드 이제 semaines opt기 만약가 당신이 당신이